자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순서를 살짝 바꿔서 푸른아침 조식영입니다를 2부에 함께했는데요. 문자로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기환 아나운서와 결혼하냐고 1731님이 신분은 누구예요? 최기환 아나운서예요? 했는데 최기환 아나운서는 이미 기혼자입니다. 기혼자고 애기가 고등학생입니다. 결혼할 수 없어요.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정수민씨 새벽부터 좋은 소식을 직접 전해주시다니 너무 좋네요. 행복하세요 시띠 하셨고 장보름씨도 뭐야 진짜였어? 넘겨주셨고요. 화정씨가 나 왜 눈물 날 것 같죠? 라고 되게 건조하게 쓰셨을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리고 지금 그 고릴라 앱을 통해서도 새로운 우리 이모티콘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근영씨가 신부가 어디 김씨입니까? 김씨라고 안했는데 어디 김씨입니까? 라고 하셨고요. 전선옥씨가 식디 축하해요 신청곡 진진 자라요 라고 전혀 저에게 관심 없는 듯한 이런 문자들도 많이 도착을 하고 있어요. 상우씨가 아 나 아직 청첩장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조 비서 얼마 넣어야 하지? 사과박스에 추기금 준비해? 라고 플렉스 보여주셨습니다. 김혜경씨 축하축하 아들 장가 보내는 엄마 맘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23살인데 말이에요. 네 남겨주셨고요. 행복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네요. 4829님이 정말 축하합니다. 제가 더 행복해지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참 아무튼 진짜 이게 너무 요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말 상황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기뻐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소신혜씨도 아침에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글을 남긴다고 하시면서 근데 들어오자마자 결혼 소식이라니. 라고 소신이 있는 말씀 우리 소신혜씨가 남겨주셨습니다. 서보람씨 UNI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곡까지 완벽해요. 하셨습니다. UNI 너무 좋지 않아요? 아침에 들으니까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음 그렇습니다. 정상훈씨 우리 또 단골 청취자답게 오늘 조식이 형은 식디가 번데기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네요.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한근영씨가 그럼 신부가 어디 최씨입니까? 최씨 아니라 한씨입니다. 한씨.